여러분들이 부모 싶어하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에서 했던 대사를 한번 해달라고 적어놔가지고 영화를 이미 다 보셨으니까 아 근데 진짜.. 제가 제일 힘든 씬이 그 신혼 씬이었거든요. 혹시나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 신혼 씬이 좀 너무 많이 오글거리고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 사실 하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많이 잘린 거예요. 원래 더 많았는데 저희 영화가 막 19세가 될 수도 있을 뻔해서 제가 들을 때문에 그래서 뒤에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랐어요. 저렇게 했어. 내가 라, 너! 다행이다, 나는. 다행이다, 나는. 유미야. 아, 유미야. 빨리 보내줘. 네. 주말에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 SNS 주변 지인분들께 좋은 관람평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고맙다, 나는. 매일 라워! 다행이다 주말에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SNS 주변 지인분들께 좋은 관람평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이사